닷새 남은 추석 연휴 명절 음식 준비하려면 식용유 쓸 일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. 식용유를 담은 프라이팬을 10분 정도 가열하자 온도가 섭씨 380도까지 오르고 불이 붙습니다. 이때 불을 끄려고 일반 소화기를 써도 안 꺼질 수 있다는데 왜 그런지 팩트맨과 풀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. 튀김 요리를 하다 불이 났다면 물로 끌 수 있을까요? 정답은 X 안됩니다. 실험 영상을 보시죠. 식용유가 담긴 냄비 물을 뿌리자 순식간에 불기둥이 씻었는데요. 물이 수증기가 돼 유증기와 섞이면 오히려 불길이 더 크게 번질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다음 중에 식용유 화재 때 쓰이는 건 어떤 소화기일까요? 정답은 2번 주방용 소화기 K급 소화기입니다. 역시 실험으로 확인해보죠. 일반 분말 소화기로 불길을 잡으려고 하지만 잘 듣지 않죠. K급 소화기는 주방 화재에 특화된 건데 비누 거품 같은 유막을 형성해 식용유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에 차단합니다. 하지만 K급 소화기가 집에 없는 경우가 많죠. 주방 생활용품 중에서 소화기 대신 쓸 수 있는 건 뭘까요? 배추, 젖은 수건, 마요네즈 가능합니다. 배추 같은 잎이 넓은 채소를 프라이팬 안으로 넣으면 기름을 흡수해서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고 젖은 수건을 펴서 덮으면 산소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마요네즈를 다량 투입하면 달걀, 노른자,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기름 표면을 덮는데 계속 과열되면 위험해 화재 초기에만 사용해야 합니다. 마요네즈와 비슷하다고 케첩을 넣으면 안 되는데요. 수분이 많아서 불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기름 요리할 때 잠깐은 괜찮겠지 생각하며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겠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패트백. 많은 분이 바랍니다.